오늘 밤 본때를 보여주겠어. 본때를 보여주긴 개뿔. 목에 때나 그득그득하게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내가 오늘 침대 위에 스타가 되겠어. 제발 말만 하지 말고. 말만. 아니,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왜 자수 기간을 갖는 거야. 자수 기간이 끊는 거 가지고 섭외 좀 하려고 그랬더니. 섭외를 하러 가면 깍. 매니저는 왜 맨날 통화 중이야. 그래서 섭외가 돼서 보고 나니까. 드라마 스타가 아니라. 15초짜리 CF 스탑에. 제발. 대하 드라마 좀. 찍어보자. 오늘 미쳤어. 오늘 너무 과연. 기분 전화 안 돼. 그럴 줄 알고. 선물 좀 사왔어. 선물이요? 겨울 잠바를 90% 세일하더라고. 100% 오리털 겨울 잠바야. 뭐야. 당신 진짜 쏘 스윗이에요. 아, 부르지 마. 어머. 어머. 들어. 들어와. 하지 마. 아니, 하지 마. 널 봤던 그날 또. 한순간도 더 잊지 못해. 그동안 꿈 없던 그날. 아니. 은지야. 오늘 끝나고 나랑 술 한잔 할래? 아니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은지 술 싫어해. 좋아하는데요. 어머, 어머. 세세. 세세. 왜 여기다?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. 세상에. 어머.